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베트남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국 영부인 최초로 아오자이를 입었는데 현지인들의 반응 폭발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해외 순방 순방이 아니라 김정숙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상 문재인이가 베트남을 찾았을 때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베트남전에 대한 사과를 했죠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베트남 순방 중에 무엇을 가장 먼저 끌어냈습니까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지요 공산주의 국가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관련해 김정은의 핵과 관련해 베트남은 한국 정부와 함께 하겠다 사실상 친북 국가였던 베트남이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외에도 베트남과 한국의 경제 교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MOU를 체결했습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외국 순방 특히나 베트남 순방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외교적 성과가 많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김건희 여사 한국 영부인 최초로 아오자이 입었다 우정의 상징 우정의 상징으로 아오자이 입었다는 거죠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국 정상 배우자로는 처음으로 아오자이 베트남 여성 전통 이상을 입고 친교 일정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23일 현지 시간으로 하노이의 한 음식점에서 보 반 트웅 베트남 국가주석의 배우자 판 티 타잉 떰 여사와 만나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서 트웅 베트남 국가주석의 배우자인 떰 여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아오자이를 선물을 했습니다 이날 김건희 여사는 한국과 베트남은 돈독한 우정의 상징으로 아오자이를 입었다라며 선물 받은 초록색 아오자이를 착용하고 친교 일정에 참석을 했습니다 떰 여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초록색이 잘 어울리신다 대한민국 정상 배우자로서는 처음으로 베트남 아오자이를 입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아오자이는 베트남 전통미와 현대적 실용성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다라며 감사의 의미로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한국의 전통위상인 한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떰 여사와 함께 전통 연꽃차 등 다과를 함께하며 양국의 전통위상 문화교류 반려동물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떰 여사와 함께 아오자이 등 베트남 여성 전통위상을 입고 전통공연을 관람했으며 베트남 전통음악과 한국노래 사랑우로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는 하노이 소재 남뚜리엠 중학교의 청소년 미래기술교육사업 현장도 이 옷을 입고 방문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을 지원합니다라며 베트남과 국제사회에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아오자이 옷을 입은 지금 현지 반응이 어떤지 국민의힘 갤러리가 현지 반응이 폭발했다라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아오자이를 입은 이후에 베트남 현지 커뮤니티의 반응을 번역을 한 것을 캡쳐를 해놓고 김건희 여사 너무 예쁩니다 김건희 여사 베트남에 잘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너무너무 좋아요 멋지다 김건희 여사 이 김건희 여사가 우리 아오자이 베트남 옷을 입은 이후에 전세계는 아오자오 이 옷에 대해 호평을 하기 시작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우리 베트남 아오자이를 전세계에 알려주었다 김건희 여사 언니 같고 또 누나 같고 한국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 너무 예뻐요 라며 한국과 베트남은 이제 형제다 김건희 여사의 아오자오 입은 모습을 보니 내가 다 기분이 좋다라는 베트남 현지인들의 반응을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일간 베스트 유저도 김건희 여사의 아오자오를 입은 사진을 캡쳐를 해놓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 김건희 여사가 아오자오를 입은 이후에 일간 베스트 유저들은 누가 떠올려진다 바로 문재인의 김정숙이가 떠올려진다라며 김건희 여사가 해외만 나가면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일간 베스트 유저들이 김건희 여사의 아오자오 입은 사진을 올려놓고 2030 유저들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열광이 터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